12월 1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등을 대체할 전화출입 등록이 추진됩니다. 지난달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간편한 전화기반 출입명부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출입자 명단 관리는 전자출입명부와 수기명부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익숙하지 않고 수기명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문자가 시설마다 부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방문자와 방문일시를 기록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출입자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짧은 6자리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출입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대표번호는 지난해 4월 과기정통부가 신설한 수신자부담 6자리 대표번호인데요. 통화료는 무료이며 자릿수가 짧아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9,000개로 한정돼 있어 디지털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청사 및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한정하는데요. 또한 지역별로 번호를 고르게 배분하기 위해 지자체별 인구 비례에 따라 최대 가입 가능한 번호를 할당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지난 25일 알기 쉬운 이용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책에는 발달센터에서 어떤 직업체험과 훈련을 받는지, 훈련 후엔 어떤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지, 센터에 입학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들을 짧은 글과 그림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는데요. 특히 서울발달센터 훈련생과 졸업생이 쉬운 글 내용을 감수하고 사파를 그려 직접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알기 쉬운 이용안내선은 취업을 꿈꾸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서울시 특수교육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인데요. 서울발달센터는 최근 알기 쉬운 직업체험 동영상 설명서 슬기로운 생활 시리즈를 제작해 특수교육 현장과 장애 학생 부모님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에게 효과적인 다양한 직업훈련 콘텐츠 제작에 관심과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